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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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귀여 부귀여 그리다 부근따 난 아직도 안 남으셨을 때 그리다 부근따 난 아직도 안 남으셨을 때 그리다 부근따 난 아직도 안 남으셨을 때 눈물 속도를 쳤 써 il me 그리기다 이제 날씨를 다시는 너너로 세세자 바라든지 올라올 수 있는 지장을 시켰는데 이제 날씨를 다시는 울지 않는 바라든지 어쩌지 이 여행할 지 풍기 여름대 그리밤! 난 아직도 나의 슬슬 그리밤! 난 너너로 지키는 슬슬 그리밤! 난 너너로 나의 슬슬 그리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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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비어에 할 때는 엄청난 무드린 소리를 지르고 앵코를 많이 했는데 우리 평창에는 아무리 봐도 양반들만 많이 사시나봐요. 그래서 괜찮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공연할 때 첫째 공연하는데 제가 팁을 180만원을 허리에다 붙였어요. 여기서는 시브랄 만원짜리 하나 나오는데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 젊은 세뇌노래 한 곡 더 할게요. 나 가끔씩 그대를 볼 때마다 슬픈... 괜찮죠? 풀이 부르더래요. 슬픈 기대하게 해야지. 괜찮죠? 이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까 물이 올랐을 때 계속 갔으면 시브랄 물건도 잘 팔렸던데 시브랄 다 틀어버렸네요. 그렇게 했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한 분만 계셔도 그분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박수치면서 한번 힘을 하죠. 끌려! 줄게요! 소 wifi 소리를 bam 소리를 치면 돼요! 소리 치면 돼요! 소리 치면 돼! 아이유! 아이유! 엄마 저 멀리 봐! 이렇게 불렀낸 땐을 깊게 날 사랑하는 것 기도한 삶의 면허는 내 끝에 듣고 내가 널 말 마울하자 널 열고 어디 있는 것인데 애쓰는 너 품에 젖은 내 빛을 말 이랬어 넌 미처 그만의 운명을 나그런 너의 말 알 수 있어 호란의 하루는 그녀들이 말하지 않아 우리 마지막을 낮추기 마련해 호란의 하루는 그녀들이 말하지 않아 호란의 하루는 그녀들이 말하지 않아 내 몸 주는 것 있어 보다 내 행복한 날에 맞섰어 오, 안 돼 난 이 없이 너로 돌아오게 슈퍼 버리고 사서는 것 없이 안을 주셔도 돼 원, 둘, 셋, 포 너의 춤이 너무 엄청 많이 안겨 여기는 잘 추게 되자 여기가 최고 박수 한 상 자체 소녀의 삶입니다! 아주 말씀을 하자 호나가 해봐 빠라도 그게 고삐 너만 웃지 않아 우을 마치 나의 낙주를 바라보네 호나의 상단을 속여 본다면 웃음이며 기도하는 노릇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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나의 상담 으아익 구매, 여름, 많이네 내 맘에 Sell tu의 best 우 우 우 우 우одно 순 accountable 우리 선배님은 원래 어디서 춤추시다가 오셨나 봐요? 예, 약주 드셨나요? 네, 먹었어요. 예, 그리고 술 먹은 사람들이니까 저지랄하지? 아니, 너무 봄이 좋아요. 근데 저희들 깜짝 놀랐어요. 우리 같은 단어빈인 줄 알고. 우리 신발도 조선이 나이키에다가 의상이 딱 잘 어울리네요. 근데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해요. 아마 우리도 나이 먹어지면 저런 모습으로 변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멋있잖아요. 남들의 피해도 안 주고. 참 나 저런들 참. 예, 예, 노시는 건 좋은데 이제 물건 팔 때 도망간 새끼들이 더 나쁘더라고요.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사실은 이 노래는 원래 이 분위기랑은 안 어울릅니다만 멀리서 오늘은 첫날이기 때문에 조용한 곡은 안 하냐고 그랬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여기는 우리 두 부부들 또 동반, 가족 동반들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그분들을 위해서 제가 좋아하는, 존경하는 저희 대학 선배님 임지훈 선생님 노래 중에서 꿈이어도 사랑할래요 라는 노래를 한 곡만 다 하고 앵콜이 나오면 아름다운 강상까지 연결을 해서 퓨전 단타까지 혼자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대신에 혹시 저희들 물건 팔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팔 때 되면은 10분 전에 얘기하시면은 그때 도망가시면 됩니다. 가시는 분은 저희들 욕을 안합니다. 속으로 일본에 있는 동네 이름만 돼요. 하시는 분에 한해서만 나와서키 가와서키 시모루 새끼 잘 가라있을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 즐기시길 바라면서요. 저희 꼬러기 팀은 전국에 각세리 품바 186개 팀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인기를 1위를 달리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여러분 직접 피부로 느끼십니다. 저희가 다양한 음악을 부릅니다. 좀 더 사랑하려고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실래요? 오늘 여기 오신 분들 중에 절대 부부끼리 오셔가지고 혹시 신랑의 이름을 대야지 다른 남자친구들이 이름을 대면 큰일합니다. 이 노래 좋아하시는 분들은 전 과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대와 같이 그대와 같이 몫몫한 미련이 가슴에서 쓰러내리며 가슴에서 쓰러내리며 가슴에서 쓰러내리며 그대가 벗어난 그대가 벗어난 그리운 날 한없이 한없이 울었습니다. 그대와 같이 덧돈님이 한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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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은 한결같아요 사랑했던 내 시간 속에 하루라도 갈 수 있다면 한결같아요 사랑 우리의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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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에 계신 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손 한번 꽉 잡아주세요 이럴 때 여기는 물륜이군요 그대가 보다 그리운 말을 한없이 울었습니다 그대와 함께 그대와 함께 어떤 그들이 당신 아닌 다른 사람이라면 그대와 함께 그대와 함께 그대와 함께 그대와 함께 ven 그대와 함께 흔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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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말해줄게 말해줄게 고맙고 감사합니다 저 형때문에 또 다시 할래요? 이 동네에 호랑이 없어요? 안주를 안먹어 술만 쳐 빙뱅이 장각시 몰래 많은 빙탕 쳐왔을거야? 저거 주고나면 내일 아침에 젊나게 후회할거야? 형 안받아도 되요? 제가 볼 땐 나보다 더 힘들어 보이는데요 아 당시에 던져요! 아저씨! 아저씨! 너를 한 번 더 던져요 이번에는 누군에게 큰 돈을 주세요 전화하고 문지렀습니다 오늘 중정마마 꼭 신세에 들으셔서 그녀를 꼭 회임시키시오 아 정말 사랑해요 어쩌면 좀 열받게 하면 몇 채도 꺼내게 되어있는데 오늘 난 빨리 꺼내야지 그래서 안에 5만짜리 있는가? 아 형 미안해 미안한 얘기야 형 형 형 형 그냥 마음에 두지마라 내가 본 얘기 자질 한 번 만져봅시다 하하하하하하 형 형 고마워요 이 동네에서 사시죠? 그럼 어디서 오셨어요? 김포! 김포에서 온 새끼들은 나 이천에서 온 새끼들이 돈을 안쓰더라니까 형 고마워요 오늘 혹시 누구랑 왔어? 형 수 있어? 어? 두 명? 아 세상에 우리나 내 스타일이야 어쩌고 이렇게 엘레감이세요? 나는 견지연인 줄 알았어요 코드 코에 전망 찍은 바다 고마워요 고마워요 누나이가 누나는 어디서 오셨어요? 에? 부산에서 오십니까? 와아 그래 야 왜 사장은 사장이지? 고마워요 옆에가 사장님이시고 오늘 여기서 오신거에요? 아 그 얼굴도 가능해요? 아 이 옷을 져가는데 너무 멋있어요 아니 왜냐면 2만원 줬으면 내가 남자를 하나 붙여줄라고 무림이라고 저 친구가 부산에 집이 아 나 그거 할아내 줘 응 아 나 그거 할아내 줘 응 야 좋잖아 야 좋잖아 부킹시켜달라고? 멀리 찾지마세요 이리 오세요 여기까지가 청아 니가 오늘 데리고 와라 내가 볼 적에는 쓰지는 않은 것 같다 말은 니가 좀 힘들더라도 형 청이 하나 결혼하시오 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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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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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둘이 둘이 나 둘이 둘이 아니 청이시 저 수촌녀예요 주저만 오는 것 같아? 주저만 먹었대? 내가 바로 주저만 먹는 거 맞아 그래요 괜찮아요? 박수 한 번 쳐주세요 원래 마당놀이가 이런게 재밌잖아요 생동만披고 그쵸? 아유 자꾸 이런거 주지 마세요. 저 물건 팔아야 되는데 그런 돈 없겠다가 물건 사세요. 이런거 주시면 안되는데 네 네 고맙고 감사해요 두 분은 앞에 vip에서 앉아갖고 이런거 보고 느낌은 뭐예요? 안에 5만원짜리 있으면 5만원짜리 5만원짜리 무슨 무슨 이거 두개 오늘이나 평소 손폭기를 해갖고 임시 시켜보라 이야 정말 이랄하고 맨날 옆하러 가야 무얼 하냐 이거는 세금도 안들어가고 원가도 안들어가잖아 고맙고 감사해요 아유 고맙습니다. 윤선영완의 얘기고 저희들이 정의가 딸려갖고 소리를 지르면 기타소리도 잘 안나고 문질도 떨어집니다. 그래도 최고보다는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좋죠? 그죠? 고맙고 감사해요 이제 지금들은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약속한다고 이번에는 라이브는 잠시 후에 이제 멀리서 오신 우리 관광객 여러분들을 위해서 평창을 사랑해주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마지막 타임에 팝송 쪽으로 몇곡을 아까들분들이 신청을 했어요 아 또 왜 엘몬엠과 블레드넬이 당신을 사랑하나 유미들립 막 그런거를 신청했는데 꼭 했대요 그래서 이번에는 자 동동그룹을 대단히 죄송한데 무리미씨 연 좀 잘리지 말아 아이고 연 자르니까 사람들이 부담이 돼서 안 앉잖아 옆할 줄 알고 아 그거 네이팔라고 지금 자르는 거예요? 아 그럼 투판만 더 잘라나봐 혹시 또 살지 모르니까 이번에 동동그룹을 가지고 한번 갈랍니다 여기 위에 올려주시고 저희들은 아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버드리 찍으면 저의 남바1으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꾸러기집에 남바2 남자 찍으면 전팔1 찍으면 제가 나오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엊그저께 조용구씨가 와서 우리 팬사인하는데 사회를 보는데 그날 조회수가 860명 버드리가 20,600명 엄청나죠? 예 좀 장난 아니에요 지금 들어보셔도 확인할 수 있어요 저희들은 그 사람을 속이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꾸러기팀에서는 다양한 공연으로 여러분에게 해드리기 위해서 이번에 또 나팔렬씨라고 우리 후배님 이분은 여자분장으로 하는데 참 몸매가 있고 이분을 또 소배해서 섹스포 아니 섹스포이라는 줄 아는 그런 공연을 또 준비를 합니다 대신에 지금부터 제가 이거 가지고 시작을 하면은 장량 1시간 반 동안 저 혼자서 미쳐갑니다 통기 딱까지 계속해서 염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대신에 이제 손님이 한 분이라도 더 빠지기 전에 저도 대금빨리 좀 돌아가야 되겠어요 왜냐면은 도망가면 야만 속이 되나요 그죠? 그러니까 나도 물건을 하나 팔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뺑뺑 돌아가는 LED 주세요 LED 제가 LED 톡에다 주세요 샘플로 제가 선전한테 10초만 할게요 안 사셔도 괜찮습니다 절대 필요없으면 안 사도 돼요 저는 여기 와서 관통제는 뭐 때문에 폐지했는가 나 그거 좀 물어보라고 우리 당시 시골할 년에 제가 이러고 관통제 폐지되니까 바로 직구석 나가고 아이고 그냥 여기 오신 분들은 절대 그런 일이 없으시냐 자 예측에 원래는 하모니카를 부르고 모자를 쓰고 권총도 차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오늘 의구청 가게로 차에다 놔두고 못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시작 경상도에 가면 구르모 사이소 구르모 아십니디 하고 뚱치고 그 다음에 또 해남 제가 해남 땅도시거든요 어리석 초등학교 5학년 때만 해도 CGV가 있고 영화관이 있는데 지금 그 당시에는 영화관이 없어서 뭐가 있어요? 가슬룩장 한다고 텐트 쳐놓고 옆에다 뚱뚱뚱 씬의 만스코 오브 종총의 세계 해남 영화사 홍노야 우지마라 흐르는 코필 뱅그루마라 영자의 만스를 누가 지쳐냐 쌍군촌 두자로다 그전에 주연에는 신성일 박노시 주연 박수를 치기에는 한번 갑니다 동동그룹 3번으로 디스코 3번으로 해가지고 한 번만 내려주시면 됩니다 자 준비됐으면 한번 가봅시다 동동그룹 네 죄송합니다 저 지금 동동그룹의 씹세야 바로 아니지 지금 지금 쫄아서 그래요 얘가 한 6개월동안 쉬다가 지금 우리 팀에 함께 있는데 뭐가 뭔지 전신이 없을 거예요 천천히 와서 괜찮아요 어차피 물건은 저도 안나갔어요 괜찮아요 자 가겠습니다 동동그룹 박수에서 원피에서 한번 데려주세요 많이 좀 얹어주시고 clicks 동동그룹 FI 동동그룹 ox links 마찬가지로 빛이 시원의 빛이 어머니의 노릇올림 바람의 빛이 우려가는 내 목소리를 불리는 것에 내 목소리를 불리는 것에 미성수지 날아가니 미성수지 날아가니 아! 천천히! 천천히! 야! 노아! 손을 다하고 잠깐! 헥 공동 그룹이 아끼지 않아 다 못쓰고 다시 너희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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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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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맘은 별과 같이 저하여 기쁘니 영원히 나아기 원래 이 노래가 끝나면 퓨전이라고 해가지고 몇 단위를 치면서 이제 이 리듬을 오늘 또 긁는단 말이야 나그런 소름이 있는데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그래요 아주 유명하신 분이죠 많아지 자제 한번 만져보시고 시어머니하고 왔어 시어머니 엄마 친엄마 그렇지 그렇지 딸이라도 이렇게 모시고 나오지 외누이 오래 씹어 가져드려 그리고 올 일이 없지 고맙고 감사해요 고마워요 고마워요 왜 난 진짜 깜짝 놀랐어 저렇게 예쁜 분들이 여기 평창에 계신다는 것 말고 나는 정말 잘 왔다 영광이라고 생각해요 아 형 미안한데 형 돈 떨어졌으면 이제 뒤로 가 뒤로 왜냐면 새로운 사람들이 돈을 주거든 여러분 뒤에 있어 형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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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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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세상에 나 조금만 이따 해드릴게 아유 정말 고마워요 아유 5천원짜리 들고 준거 아니에요 왜 이거 준거에요 아유 세상에 나 이렇게 큰돈 나 처음 받다 보네 이야 정말 넌 아예 그러지 말고 아예 집에서 이혼을 하고 유자를 갖고 와버려 내 스타일이야 나는 나는 진짜 키 큰 여자들 안좋아요 봐봐 전원주를 택할래 전지현이 택할래 남자들은 그 바보같은 짓이야 전원주가 나 전원주가 왜냐면 전지현이는 이쁘긴 하는데 저녁에 애무할라면 시간이 많이 걸려 그 시골은 뭔 동네가 뭔 말인지 못알았구만 하 하 제가 흘러주쇼 아무리 힘을 들고 그러더라도 저희가 약속은 지켜야돼요 사실은 지금 이 시간에는 원래 장구 치는 시간이 아닙니다 왜냐면은 장구가 물이 먹어가지고 습기가 먹어가지고 소리 안나요 아시죠? 가죽소리가 땅땅한 소리가 팍팍돼요 그래도 제가 한번 최선을 다해서 한번 소리를 나든 안 나든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여기 보면은 다른거는 다 나도 물고 거기 보면은 난타에 들어가면 잘못된 만난 우리 저 김고무가 요즘 한참 드셔던데 누구한 짓을 해갖고 그분이 노래 나오면 예? 아 노래요 어떻게 하죠? 노래하는 시간은 따로 예 왜냐면은 1번 하면 1번 나오세요 왜냐면 몇시안이냐면 새벽 4시 반에 노래는 시작할거에요 아니 아니 좀 해드리면 좋은데 노래방을 여기서 돌려버리잖아요 그러면 이분을 하고 이분을 안하며 그러면 어디서 화가 나냐면 그 위에 가면 노래방에 있더만요 그 옆에가 숙소에요 우리 예 저는 매도라고요 아니요 203호라고 얘기 나누는데 거기에서 노래를 돌려보면 그 사람들이 먹고 살 길이 없어 그래서 그 점은 조금 예 양해를 부탁드리고 혹시 예 그런것 때문에 속상한 일이 있었다면은 제가 돌려드려도 괜찮으겠어요? 예 받은다면은 그럼 인간도 아니지 예 안 받으실래요? 괜찮아요? 예 고마워요 앞서 한 번 하고 예 그러면은 저는 5만원어치를 이런걸 못하고 몸으로 떼워야 돼요 그렇게 도미터 그러면은 우왕청심항 쪽으로 가시든지 뭐 5만원어치를 만져보시고 후회하지 말이지 감사하고 고마워요 그 그 손점식에 혹시 연남은거 있어요? 네 연남은거 있어요 그 기타를 다 지워버렸나요? 기타 아 그래요? 그러면은 저는 약속을 지켜요 계속 갑니다 대신에 이제 에 지금 이 타임에는 저희들이 팔려고 그러는게 아니라요 팁도 많이 주셨어야 돼요 엿을 저걸 못 먹으면은 못 팔면은 우리 당원들이 숙소에 가서 가손놀이에서 저거 다 처먹어야 돼요 그러면 속 걔네 뒤져부여 여러분 십시일반이라고 괜찮아요 오늘 돈 없는군요 그냥 손만 들으면 외상이라도 줄게요 예 그리고 이제 꼭 야 저기하면 주민등록증 받아놓고 외상화면에 cctv 이거 찍어놔 응? 얼굴 찍어놔야 돼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잔잔한 음악 하나 하는 동안에 저는 여러분들 유튜브에서 보셨을지 몰라요 제가 노래가 고마워요 해남의 대응사 그 다음에 내 친구하고 둘이서 지금 우리 만들었던 노래가 인생이란 노래가 있습니다 바람이냐 구름이냐 강물이냐 그 다음에 이제 정의나 주지말지 이거를 그 MR에서 다른거 다 빼버리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우리 박우철씨 그분의 노래 중에서 연모란 노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트루도 한 번 하는 동안만 제가 장구치기 전에 저거 저거 진짜 팔고 싶진 않아요 근데 어쩔 수 없으니까 여러분들 하나씩만 더 와주세요 그리고 저는 자존심이 있어서 찾았나요? 제 말에서 연모 고객지점 2번으로 가든가 내가 찾아올게요 여기 보면 음질이 안맞아요 저희들 고객을 하다보면 우리 동생이 처음 아니아니 고객입니다 바구철이 말도 여기 들어가서 1번을 누르면 오더저이 2번을 누르고 여기 2번에 넘어가 2번에 들어가서 여기가 넘어가 여기서 연모가 나올거에요 여기 찾아보시면 이쪽 요거 한 번 하는 동안에 저거 여기 하나씩만 사주세요 키타 빼지 마세요 장구치고 키타까지 오늘 팝소까지 여기 읽어봅시다 자 한 곡만 갈게요 이 노래는 무지하게 힘이 들어요 트루도라 잘만 똥이 나와 여기 하나씩만 사주세요 다하는 3천원 두개는 5천원 네 나체되지 말고 엿을 먹어주시오 제가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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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사랑과 분명히 생각을 가라니 나에게는 그리스도 주저 너무 아파요 주사하니 하늘을 쓰기 바람 전이나 죽지 말아 한글자막 by 박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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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서시니까. 자 저희들이 좀 더 이렇게 하면 좋은데요. 아직 여기 주변에 주무신 분들이 지금 숙달이 안됐습니다. 아 이거 각세로 얹지는 않은데 주무시는 타임을 몰라요. 그래서 아예 우리가 내일은 여가 미리 호텔으로 주고 저 호텔 잘하고 가서 갈아가려고. 아예 집고서 포기하고. 그래? 그런데 주무신 분들 주민들을 위해서 저희들도 너무 크게 하는 것보다 아무리 춥기도 좋지만 여기와 멀리서 관광 오신 분들, 텐트에서 주무신 분들 계시고 오늘 연습을 마무리 합니다마는 멀리 가지 마시고요. 이 앞에는 먹거리, 여기서 학취가 1년씩 하시고 멋진 대화, 추억 좀 나누시길 바라겠습니다. 늦게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내일은 11시부터 저희가 출발할게요. 정말로 감사합니다. 개똥모략이 바로 첫번째로 할게요. 오늘은 조금 양해 부탁드려요. 경찰서 아저씨가 오신대요. 우리 셋 중에 제일 싫어하는 사람 짝질 것 같아요. 알지 알지? 응. 뭔 얘기 알지? 응? 응. 우리는